마사지 배달 왔습니다. 태국식 압박 마사지 파이팡팡 마사지하면 태국, 태국식 압박 마사지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파이팡팡 종아리 전체를 손바닥으로 꽉꽉 눌러주고 쭉쭉 밀어주는 태국식 압박 마사지 그대로 여기에 뜨끈하게 데워주는 태국식 온열 마사지까지 한 번에 이제 버튼만 눌러주세요. 태국식 압박 마사지 파이팡팡 종아리 피로 때문에 잠 못드는 분들 주무시기 전 파이팡팡 종아리 근육이 쉽게 뭉치는 분들 미리미리 파이팡팡 천근만큼 무거운 다리 폭날 때마다 파이팡팡 하루 종일 서서 이런 분들 시원하게 파이팡팡 운동을 당기는 종아리 근육풀 때 파이팡팡 오래 걸어 힘든 다리 편안하게 파이팡팡 태국 마사지 받으면서 찜질 받아보셨어요. 마사지로 종아리를 꽉꽉 쥐어짜주면서 뜨끈뜨끈한 온열을 더해주면 뭉치고 땡겼던 근육이 풀어지면서 하하! 그냥 마사지만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손으로 주무르고 눌러주는 1단계부터 페트병은 지그러뜨리는 2단계 파워! 깡통을 눌러버리는 총 3단계 강도 조절은 물론 찜질 온도 조절도 따뜻하게 뜨겁게 더 뜨겁게 총 3단계를 내 맘대로! 초강력 파워의 비밀 3개의 공기통! 3개의 공기통은 종아리 전체를 꽉꽉 주물러주고 눌러주니까 상상초월 시원함! 상상초월 편안함! 지금 여러분들께서 타이팡팡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떠십니까? 아이고 너무 좋아! 종아리를 그저 그냥 꽉꽉 주물러주는데 힘도 나고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타이팡팡! 고건강! 집에서만 노! 전기 콘센트! 전선이 없는 무선형! 안방에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선이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여행갈 때 트렁크해 등산이나 캠핑할 때 차 안에 외근 자준분들 가봅니다! 가까운 곳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따로 마사지샵 갈 필요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오래 받는다고 돈 더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만큼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눌러만 주시면 어디서든 바로바로 타이팡팡! 하루 몇 시간을 사용해도 5만 9천 8백원 딱 한 번만 내시면 세국신 압박 마사지가 평생 공짜! 잠깐! 두 개 구매 시 2만 원 추가 할인 혜택까지!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아우 좀 팍팍 좀 주물러봐! 하나도 안 시원하잖아! 내가 힘이 어딨냐? 아직도 모르십니까? 눌러만 주시면 언제 어디서나! 태국식 압박 마사지 다이팡팡! 차원이 다른 초강력 파워! 그 비밀은 세계 공기통! 세계 공기통! 종아리 전체를 꽉꽉 주물러주고 눌러주니까! 상상초월 시원함! 상상초월 편안함! 종아리뿐 아닙니다! 벨크로로 두께 조절이 가능하니까 운동 후 팔뚝이 아플 땐 팔뚝 위쪽에! 집안일 많이 하는 분들 팔뚝 아래! 어디든 착 붙이고 버튼만 누르면 마사지가 빠르바루! 운동 후 뻐균한 다리! 오래 걸어 뻣뻣한 다리! 업무 후 뭉치고 힘든 다리! 불편한 팔뚝까지! 언제 어디서나 다이팡팡! 강력 추천! 주무시기 전에 한번 받아보세요! 긴장이 쫙 흘리면서 잠이 솔솔! 일단 한번 받아보시라니까요! 종아리 비누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 종아리 근육이 쉽게 뭉치는 분들! 마사지와 짐질을 동시에! 잘 때마다 다리가 말썽이었는데 매일 마사지 받고 찜질 받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이런 분들!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 강력한 태국식 압박 마사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그럴 때 좋더라고요! 운동 후 당기는 종아리! 오래 걸어 힘든 다리! 가볍고 편안하게! 사람이 손으로 주물러주는 것처럼 얼마나 시원한데요! 태국식 압박 마사지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타입 팡팡! 첫째! 태국식 압박 마사지 원리 그대로! 종아리 전체를 손바닥으로 꽉꽉 눌러주고 쭉쭉 밀어주는 태국식 압박 마사지 그대로! 여기에 뜨끈하게 데워주는 태국식 온열 마사지까지 한 번에! 신음이 절로! 와... 감탄이 절로! 아이고 시원하다... 둘째! 사람 손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력 파워! 손으로 주무르고 눌러주는 1단계부터! 페트병은 지그러뜨리는 2단계 파워! 땅통을 눌러버리는 총 3단계 강도 조절은 물론! 찜질 온도 조절도! 따뜻하게! 뜨겁게! 더 뜨겁게! 총 3단계를 내 맘대로! 셋째!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 상관없이! 전기 콘센트! 전선이 없는 무선형! 안방에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선이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여행 갈 때 드렁크해! 등산이나 캠핑할 때 차 안에! 외근 자준분들 가방해! 가까운 곳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바로! 하루 몇 시간을 사용해도 59,800원 딱 한 번만 내시면 태국식 압박 마사지가 평생 공짜! 잠깐! 두 개 구매 시 이만한 추가 할인 혜택까지!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마사지 배달 왔습니다! 태국식 압박 마사지! 파이 팡팡! 마사지 하면 태국! 태국식 압박 마사지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파이 팡팡! 종아리 전체를 손바닥으로 꽉꽉 눌러주고 쭉쭉 밀어주는 태국식 압박 마사지 그대로! 여기에 뜨끈하게 데워주는 태국식 온열 마사지까지 한 번에! 이제 버튼만 눌러주세요! 태국식 압박 마사지! 타이 팡팡! 종아리 피로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 주무시기 전 타이 팡팡! 종아리 근육이 쉽게 뭉치는 분들! 미리미리 타이 팡팡! 천근만큼 무거운 다리! 풍날 때마다 타이 팡팡! 하루 종일 서서 이런 분들! 시원하게 타이 팡팡! 운동을 당기는 종아리! 근육풀 때 타이 팡팡! 오래 걸어 힘든 다리! 편안하게 타이 팡팡! 손으로 주무르고 눌러주는 1단계부터! 페트병을 지그러뜨린 2단계 파워! 땅통을 눌러버린 총 3단계 강도 조절은 물론! 찜질 온도 조절도 따뜻하게 뜨겁게 더 뜨겁게! 총 3단계를 내 맘대로! 초강력 파워의 비밀! 3개의 공기통! 3개의 공기통! 종아리 전체를 꽉꽉 주물러주고 눌러주니까! 상상초월 시원함! 상상초월 편안함! 집에서만 노! 전기 콘센트! 전선이 없는 무선형! 안방에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선이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여행갈 때 드렁크해! 등산이나 캠핑할 때 차 안에! 외근 자존분들 가방해! 가까운 곳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하루 몇 시간을 사용해도 59,800원 딱 한 번만 내시면 태국식 압박 마사지가 평생 공짜! 잠깐! 2개 구매 시 2만원 추가 할인 혜택까지!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다음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